5, 4, 3, 2, 1, 공격의 시작입니다. A과점을 수비하십시오. 다 보증. 뭐야, 아나, 아나 있는 것 같은데? 아나 있어요. 아, 아파. 또? 다 떨칠. 겐지 다운. 아, 니가야. 라인 다운. 아이고, 나 죽는다. 루슈 필, 루슈 필. 루슈 컷. 디바 로봇. 디바 로봇 빠졌어요. 조지세요. 겐지, 겐지. 고우 포기기 힘을 보여주세요. 다 땄어, 다 땄어. 정크랩에서 최대 몇 킬? 기억이 안 나는데? 킬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서 판마다 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짜발할 수도 있어가지고 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여기다 깔아야겠다. 석양, 정면. 어? 아, 위험하다. 야, 미쳤는데, 이거? 어, 잠깐만. 겐지 다운. 라인 컷, 라인 컷. 석양, 석양. 석양 맨, 쐈어요. 왼쪽? 어, 잔다. 나 잔다. 잘자요. 얼른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라인 굿? 아, 죽었어. 뭐야, 이거? 도시나 밟아라, 이놈아. 아이고, 나이스. 뭐, 심해실드 개 좋은데? 아, 아파, 아파. 예, 오버했습니다. 4.2. 좀, 저의 방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더워서 4.4까지 오버 가능한데 4.5는 좀 힘들어서 4.2로 오버했고 있습니다. 온도 좀 낮게 해서. 아니, 날 채웠어. 어, 뭐야. 이게 왜 버튼 막았지? 어, 뭐야. 막 그냥 터뜨렸는데 3명 죽었어. 그냥 터뜨렸는데 3명 죽었어. 비바공회야. 라인 굿네. 라인 굿네. 라아아아! 아파. 2층, 2층, 2층. 더 끌렸어요. 라인 더 끌렸어요, 저거. 라인 피해, 라인 피해. 아, 맥크릭 에피. 라인 컷, 라인 컷. 오케이, 나이스. 더 안 탈게요. 상관 1동. 나 탔는데. 자, 돌아갈게요. 정면 들어올 것 같은데, 이거. 석양 정면. 석양. 석양 개피. 이거 들어오면 그냥 라인 됩니다. 어, 맥크릭 에피. 맥크릭 에피. 리퍼한테 공 들어갔어요, 하나공. 리퍼 개피. 라인 기피. 라인 개피. 저거요? 사이 oh, 나 탔어요. 아, 잘해. 오케 빨리빨리 빨리빨리 루슈 루슈 키스처럼 깨워드릴게요 아나 다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맞는다 아이고 피했어 지바꿔 지바꿔 루슈 루슈 위에 아이고 왕막 왕막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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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랩 정크랩 말고 잘하는 캐릭터 뭐있나요 오 루슈하고 그냥 모스트로만 하면 제가 남는거 할게요 마지막도 집중합시다 아 저 58점은 진짜 58점인거 같은데 그런거 같네요 왜 데리고 왔지 그러면 뭐요? 오늘 다잉큐가 왜 이리 자주 걸리지? 솔큐란 아 샤라나님 감사합니다 안되면 가자타로 바꿀게요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마 점수 대신 저거 뭐냐 뭔가요? 500위안 500위안에 들어가면 저거 뜹니다 아시아 서버 각 서버 500위안에 들어가면 저 마크 주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서버 파키 시합 볼 시간이 났으면 좋겠는데 파키 시합 볼 시간이 났으면 좋겠는데 흠 몇다리 가겠다 다른건 그냥 이 점수 때에 에서 1인분 겨우 할랑말랑한 정도밖에 안되요 저는 그냥 이거 오더 오더나 이런 브리핑 가지고 먹고 사는거지 실제 컨트롤 피지컬은 정크랩 빼고는 딱히 흠 안돼 별로 크게 흠 근데 정크랩도 빌받을 때 잘되지 4NQ 진짜 점수 잘 안올라가요 3NQ까지는 그래도 점수 좀 잘 올라가는데 진짜 쬐끔 줘요 4NQ는 떨어지는거 확 떨어지고 왜 이래 아파하셔 2층 애들 저기 흔들게요 이거 들어가서 네 흔들때 저희쪽 윗쪽으로 들어가죠 아 뭐야 수비하나 아나 저기 옥상 아나 옥상 싸워야겠다 오케이 겐지다운 어이구 어이구 아 라인 개핀거 같은데 아 아 죽었다 아나 와 아나 피 10밖에 없는데 라인님 뽕 뽕 뽕 뽕 찼어요 설레설레 어 어 뭐야 아 야 궁 뺐으니까 어이구 밀고 들어와 미쳤어 아이고 애들 아 미쳤어 밀고 들어와 고마 고마 네 궁 뺐으니까 이거 쉬고 밀고 들어갔죠 예 같이가자 같이 아나님 나오면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연계로 연계로 어이구 뭐야 헤드 누대 아 짜증나네 좀 결미합시다 네 저 왔어요 이거 아 아나 저기 자리잡고 있는거 개빡 저것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아나 저리 자리잡고 있는거 저것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아나 저리 자리잡고 있는거 저것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아나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라인 라인 자리아 재웠어요 아이 재웠는데 왜 일어났어 왜 일어난거야 아 이거 궁이 없어서 뭐 얘 뭐야 재웠어요 재웠어요 아니 재웠는데 왜 깨워요 계속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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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안돼 다시다시 라인님한테 드릴게요 라인님한테 원숭이님 아닌가 원숭이님이나 라인님한테 드릴게요 최대 어차피 뻥 금방 차요 지금 80% 오케이 확인 라인님 일로와서 피 좀 피 좀 95% 95% 98% 100% 찼어요 오케이 라인 컷 두명 다운 상대 어이구 상대 겐지 상대 겐지 사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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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다운 지었어요 지었어요 아이고 또 깨우셨어 아이고 아이고 리퍼 리퍼 아 먹었다 먹었다 제발 루시우 루시우 다운 뭐야 겐지 겐지 어디 숨었다고 하는거지 수고해요 수고해요 아 아 겐지 나 왜이리 좋아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Fleur 광역스턴 흐흐흫 수고한 이 야아 거의 이건 스턴으로 다 했는데 오 흥 메달 3개 받았어 딜 딜 쳤죠 종크렛 1데스 아나 2데스 금메달 3개 좋은데? 진짜 오늘 쭉쭉 올라가네요 와우